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성경읽기 1년 1독 평생 9월 생활 미션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기입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되는 일 기도하면 열립니다. 걱정, 근심, 염려로 낙심하지 말고 새벽을 깨웁시다. 기도하면 열립니다. 오늘 말씀 예수계 37장 9절 말씀입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예수계 37장 9절 말씀. 아멘 자기 희생 지름길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을 사랑이 안에 두어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9월 암송 9절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